아 이거 또 버튼이 또 뭔가 꼬였다 또 아 이거 관측병이 들어가니까 좋네 잘 보이네 태포가 느려서 그렇지 관측병도 총만 쏠 수 있으면 대박인데 자 스폰 2번 갈게요 폴님 죽었죠 탱크 타있어야지 타있어요? 타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자 갑시다 엄청 센 탱크인데 엄청 느리고 시동이 안 걸리네 근데 저기 찍었습니다 보이죠? 일단 저까지 가봐야 돼 아 고장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네 어 죽었다 아 진짜 내려서 죽었다 어 스톱 스톱 탱크 스톱 폴님 오니까 태워갑시다 홍시님 수동 2번 2번 H2번이예요 어 H2번이예요 어 H2번 aH2버 오케이 갑니다 왕다 왕다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좋아 갑시다 물이 엄청 밀리고 있네 10분만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거 아닌가 이거? 아니네 일단 제가 이동찍은데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거든 우리 가서 영웅 되는거야 와 이게 적군 많네 정찰기 띄어가지고 맵보면 애들 보이죠 지금 적전차 적전차 어디? 앞에? 아니 옥스 멀리 있어요 위치 다 나오네 이거 적전차 잡으러 갈래요? 네 갑시다 저쪽으로 가면 되죠 정면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걸릴거 같은데 적전차는 여기있어요 400m 앞에 그 뭐지 초록색이야? 네네네 초록색 저쪽에 적전차 있거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될까? 여긴 저쪽으로 가면 은전히 힘들다 은전히 힘들다 헤헤헤헤헤헤 하늘 볼 때마다 무섭다 잘 무서워 ㅆ? ㅎ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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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ㅎ ㅎ ㅗ ㅗ 이런건 솔직히 이런건 그냥 지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ㅎ ㅎ ㅎ ㅎ 꼈다 ㄹ 이게 어디야 근데? 이게 무슨 농가? 어 교회길 네 네 쭉쭉 앞으로 쭉쭉 쭉쭉 여기에 지금 앞에 교전 벌어지고 있는 교전지역입니다 교회길 적전차 표시는 안보이고 혹시 애들 보이에요? 애들 안보여 포는 앞으로 향해주세요 포는 뒤에 보지 말고 이쪽에 적군 표지 나왔으니까 93번 그 쪽에 스플래시 포탈 한방 스플래시 포탈 한방 어 사격 사격 기관총 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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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가 102번 102번 104번 찍어주세요 110번 아니 그거 너무 빠른데 애들 갈기면서 계속 갈기세요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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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나 너무 뒤로 쏴다 다시 스플래시 있으면 한번더 몇번 몇번? 이쪽에다가 108번 각각 굿샷 자 몇명 죽는 해봅시다 한명도 못죽였어요 어 저기 뭐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확대 확대가 안돼요 확대 토 쏘는 사람 확대 안될걸 확대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 직진합시다 이동 94번쪽으로 이동 뭔가 있다 싶으면 어차피 우리 포탄 다 못쓰고 죽으니까 그냥 한방씩 쏘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쓰고 죽어야지 이쪽에 한방 꽉 날려버리면 굿샷 아무도 안죽었어 일단 와 이거 확대 엄청 많이 되네 가볼까요 그냥 네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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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교획길 우리가 먹었어요 지금 네 교획길 먹었어요 제가 이동 찍어놓은 데까지 가서 진치고 있읍시다 저쪽에 까지 가가지고 저쪽까지 간 다음에 비에르빌 슈레메른가 저쪽으로 이제 먹으러 갈거거든요 일단 저기서 우리편 아군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갈겁니다 어 뭐야 이 둔턱한 소리는 아 낀건 아니고 질이 좁아가지고 뒤로 뺐다가 다시 약간 왼쪽으로 튼 다음에 가보세요 네 딱 뒤로 완전 뺐다가 다시 왼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겠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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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직진 쭉 넓은대로 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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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적군이 적 적 108번 한번 쏘세요 기관총 기관총 난사 기관총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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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맙혀 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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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빨리 대피합시다 방금 제가 분대장이라서 우리 적전차 표시했습니다 일단 벗어납시다 제가 지도로 대피할거 찍어줄게요 일로 네 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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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야되요 적 애들 오기 전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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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늦었다 저기 있네 살아있다 이 새끼 이거 살아있어요 멈춰오세요 99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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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보께요 제가 죽었는지 보께요 제가 죽었는지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킬 안올라갔습니다 못잡겠다 킬 수 올라갔어 이제 고고 죽었어요 오케이 고고 자 지금 거의 지금 이쪽은 적군이 안보입니다 어 여기 폴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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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약간 밑으로 약간 밑으로 트럭 하나 있거든요 오케이 트럭으로 네 트럭으로 굿샤아 어 앞에 트럭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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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9번 113번 탐바꾸고 탐바꾸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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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대가리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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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몸 걸릴게요 따라가세요 굿 그대어서 가지고 불렀다 불렀다 한 번 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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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빠 shell 텅인거 아니가 이제 굿 굿 굿 굿굿 탱 끝난거 같은데 아 좋아 우리 친구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 친구 같은데 탱크 또 있어 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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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번 이 점수를 많이 9킬이나 했네